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,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쓴 경우도 확인됐습니다. 보조사업 성과 평가제도 문제인데요. 이어서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21년 강릉에서 시작된 난설원배 여자 바둑대회. 같은 해 추진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. 강원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. 강원도비 지원 중단 대상으로 분류된 겁니다. 하지만 이 사업들은 2023년에도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. 특히 축산물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기존보다 2억 원 더 많이 반영됐습니다. 2022년 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보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은 모두 400여 건. 이 가운데 40%가 2023년에 다시 도비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. 평가 무용론까지 나옵니다. 강원도는 이에 대해 실제 예산 재반영 사업은 통계보단 훨씬 적다고 주장합니다. 또 다소 사업이 부진하더라도 민원 사업이나 연례 반복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합니다. 민원 사업들 그런 부분을 편성하다 보면 매우 미흡 사업을 또 편성할 수밖에 없는. 게다가 사업 시작부터 평가를 거쳐 차기 사업 예산 반영까지 통상 3년이 걸리다 보니 평가 결과가 제때 반영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. 문제는 평가를 무력화하는 이런 관성적 운영이 올해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보조금 일몰 시한을 정하는 등 제도적 대안 마련도 요구됩니다.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올해부터 강화된 만큼 보조사업 평가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